나댐요! 아 다 잡아놨어! 아 메뚜기 에이! 메뚜기 6마리 있는 거 다 잡아놨으면 어떡해! 뭐라고? 자 다음에 정자 도착해서 큐브 한 면 맞추기 순서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 말이죠. 성충이가 이 한 면을 빨리 맞춰야지만 별명을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. 자 여기서 모든 선수들이... 아! 아! 뭡니까? 이게 왜 이릅니까? 성충이 바로 성공을 했어요. 자 오늘 이거 완벽하게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 성충이 서준데요. 나댐이 형! 뎀이야! 나댐이 형! 뎀! 태현이 형 못 왔어. 뭐예요? 뭐... 한 면 안 들려?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돼? 한 면을 맞춰야 된다 못하겠어요. 나 이거 뭐 뭔지 모르겠는데? 나 이거 한 번에 안 해봤는데?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? 나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. 성충이 그냥 갔어요. 진짜로요? 한 번에 맞추고요? 네. 아 이거 어떡해. 이거 어떡해? 이거 어떡해? 이거 어떡해? 이거 테이프를 바꿔 끼면 안 되나? 그 요새? 이거 멈추면? 아 나 이거 못하겠다. 아 이거 안 되는데. 아... 아 이거 안 되는데. 아... 점점 섞일 것 같아서 못하겠어. 야 이거 또 아직 또 망했는데 이거? 잡았다. 잡았다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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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 나 다 왔어. 야 그래도 다 커. 어 그 공기인 것 같은데? 빨간색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어. 뭐야 여기 다 있었네? 다 멸을 마친다고요? 어디 있어 어디 있어. 야 난 끝났어. 이렇게 됐어. 다 버려줘. 다 버려줘. 나 흰색으로 시작했거든? 흰색 다 어디 갔어요? 진짜 나 미치겠다. 왜 총성이 여기도 있냐고. 아니 근데. 이거 부수면 되는데. 이거 부수면 되는데. 야 이렇게라도 하면 돼 지금. 아 되는데. 일단 어떡해. 어. 미장 모양이 될 것 같은데. 어쩔 수 없어.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. 인력으로는 안 돼. 야 성충이 어떻게 되냐. 아 잠깐만요. 야 이제 뭐 압도적인 일이에요. 후위 그룹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. 어 진짜 의외인데요. 너무 의외에요. 너무 의외인데. 아 진짜 나.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도북을 벗고 있습니다. 산성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요. 스카이콩콩 타고 운동장 통과하기가 되겠습니다. 자 성충이 선수가 스카이콩콩을 닿았어요. 자 근데 말이죠.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이에요. 자 성충이. 성충이. 아. 자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. 뒤로 가기. 저. 새로운 자리. 아. 떨어지고 맙니다. 일단 어린 시절 스카이콩콩에 대해서. 예. 접해보지 못했던. 아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. 지금 이제 단독을. 단독일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. 성충이 선수가 모르는 게 있어요. 어 어렵다.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출발하면 되는데 지금. 자꾸 출발적으로 돌아가야겠어요. 역시 성충입니다. 성충이 선수. 오. 껑충껑충. 성충껑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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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충. 아. 떨어지고 맙니다. 단독 1위로 들어왔지만. 세이콩콩해서 헤매고 마는 성충이 선수.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으면 될 텐데. 그게 너무 어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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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. 애 desires. 내 마음대로 하다. 내가 니 엄청 좋아. 어 이거 진짜 짜증 난다. 불쾌하다 야. 거시기만 하면. 하하하하. 걷는 유행자. 어케어어어. 어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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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? 안 된다니까. 맞았어? 하하하하. 어케아.. 어케 어케?! 어케아... 어케OO! 어어? 뭐하는거야?